지효 언니 이거 아빠가. 이리 와. 와 죽겠다. 지효 아빠랑 이거 하죠. 하나 둘 셋. 자 지효. 머리 조심해요 위에. 지효 들어갑니다. 어 저거 봐. 지효아 저거 봐. 지효아 저거 봐. 지효아 저거 봐. 1. 번지. 번지. 지효아 이거 봐 봐. 지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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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짠이 나지. 지효아. 아빠 짠이 나지. 지효아. 지효아. 지효아님 운동 한번 해보자 운동. 네. 어 와 재미있겠다. 지효아 삼촌. 비행기 삼촌이. 삼촌 이거다. 아빠 자동차야. räge Không développ hvad. 왜왜왜왜 무서워? 무서워 무서워요. 무서워요. 지효아하지마. 잠깐만. 아빠가 뭐 해줄까? 아빠 뭐 해달라고 할까? 같이 해달라고 하면 괜찮아 맘대로 안 돼 주환이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주환이가 제일 따라와 줄 줄 알았어요 관심 있게 하고 제가 비행기 태우고 알통에 매달리고 돌려주고 그러면 관심 있어 하거든요 사실 제가 딸들대로 놀이터 나가면 알통에 매달려 그런 다음에 확 돌려주면 너무 좋아요 관심을 안 주네 관심이 없어요 우와 우와 주환이도 해볼까? 주환이도 해보자 삼촌 저도 해주세요 가자 준호 주환아 준호야 안녕, 주헌아. 나 누구게. 컨틸리야. 컨틸리야. 어디 아파요? 여기 아파요. 어디요? 여기 아파요. 그러면 주사 맞아야 되겠는데요? 주사 맞을까요? 주사. 주사. 아이고. 오 마이 베이비.